아주 좋은 시설을 사주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.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교육관 안에서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. 재활 훈련이 뭡니까? 함께 걸어주는 거잖아요. 어른들이 함께 아이들과 예배를 드려줄 수 있어야 돼요. 저 때만 해도 학생예배는 토요일이었죠. 주일 오후도 예배가 있었어요.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줬고요.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해줬습니다. 그 바람에 저희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자랄 수 있었어요. 열방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한국교회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만 더. 어느 날이라도 좋으니까. 어느 시간이라도 좋으니까.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과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한 시간만 더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실제적인 TV 드리라 믿습니다.